... 에잉... D 미션 드로타... 왜 옆에 깨눌어지냐 맹독 독지 먹어줄게 독지가 더 나지 않나 아이 클릭 잘못했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망단 혼돈파괴의 망단 제발 보수기 휴 에 뭐 그렇게 다행은 아닐건데 힘초기 걔도 최초기 힐초기가 더 힘들지 않나 최다 체력 달린 애들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얘들은 여러 마리니까 재생이 더 힘들었을 수도 근데 웬만해서는 재생보다 최다 체력이 더 아이고 저 병불 음 블리트 잡아서 병불 나왔네 어 도갈 근데 체력 17이라서 이건 뒤질 것 같은데 능처에 도갈까지 떴으면은 일단 살아남으면은 괜찮겠다 앱도 설치 배신 설치? 아 누군가 그의 바지를 훔쳤습니다 야 35퍼인데 어때 35퍼 아이 근데 라가블린이면은 그냥 뜨면 뒤지는데 아 으악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흠 아니 35퍼인데 이게 안되네 오케 이거 이걸 아 으악 실내에 아 으악 아 오에 으악 오에 어 미션 still 이렇게 예 오에 아 고것은 라가블린의 꿈이었습니다. 라가블린은 아직도 자고 있습니다. 시체 폭파일도 떴다. 시체 폭파 뭐요. 음..뭐여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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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지 당연히 불쾌들 내껍성 야! 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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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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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이랑 물음표 보면서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도가리니까 도가리니까 제거만 잘해도 음.. 점프 고구마 껍질을 깔 수 있을까? 이거 저것땜에 못가겠는데 능지처참 때문에 와 정밀사기다 와 정밀사기다 와 정밀사기다 내장넣고 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밀이 나쁜 카드가 아니야 와 정밀사기다 와 정밀사기다 정밀은 죄가 없지 죄는 그냥 포게 있지 튕겨내기 고개 인공물 다 빼놔야 독으로 잡겠지 독지르기 3 17 복포신경독 오약 예비고개 가방 와씨 도발 나오니까 진짜 카드 다 주워버리네 예비고개는 애들 잡음 나오겠지 야씨 폭이 랑 신경독 타 어디갔어 곰 닦다 곰 닦다 터진곰 터는다 가능합니다 반사신경 앗 예비가 없는데 앗 앗 앗 예비 없이 반사신경만 쓰기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반사신경 미리 넣어놔야 나중에 계도가 나오든 집중이 나오든 챙기지 않을까 카드 한장을 강화합니다 엘리트 먼저 가서 포션 빼고 한숨 자고 하나 더 잡고 제거하고 제거하고 흠 도옥 복성 도옥 복성 난 낚시의 깨발못 시폭을 저희 걸어놔야겠지 흠 흠 흠 흠 흠 아니 왜 이겨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왜 형질이기 때문에 이긴다 흠 흠 흠 흠 폭주 는 필요가 없다 흠 흠 흠 아 폭주 들고 갔어도 괜찮긴 했겠다 자 자고 엘리트 잡고 돈 벌어서 제거하자 이상도 어둠 흠 흠 흠 흠 우웅 흠 흠 에헉 흠 흠 흠 흠 흠 흠 오세 끝 6템 시끄러어 스킵이야 어디갔어 스킵버트 어디갔어 4권 2권 5권 프레츠 단 2 천적 에리트 29 체력으로 좀 힘들겠지 아 근데 이거 저거 칼 찌면 불쾌로 잡아볼 만한데 토리도 있고 근데 게노스함 이런거 나오면 포션 없이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뭐 뒷담화를 햇나? 아니야 앞에서 말했어 앞에서 말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아 뭐 으잇 으잇 신경꺼 아까 그랜빈트장 나왔으니까 게노스함이나 칼찌 나올 확률이 높잖아 게노스함 아니 칼찌 나오면 불쾌의 토리로 충분히 잡을텐데 체력 20% 도박할라니깐 먹쑥 헉 까노스함 칼찌 잡으러 가자 딩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히어! 히어! 진짜 피 1 남아서 안죽는다 너냐 아이 미친 그래도 살았다 보스는 포션 들고가서 잡고 럭키 금강조 얘 못잡겠는데 이거? 전략가 그 업 아까 폭주 먹고 여기서 죽매 먹었어야 했다 폭주 챙겨 놓을걸 너무 배짢네 폭주는 그렇게 거를만한 픽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비 예비 제비 예비 예비 제비 제비 예비 반사신경이 있으니까 예비가 낫겠지 예비 예비 아이 드루가 너무 많으니까 필요한 카드가 한 번에 뽑혀가지고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런날 것이다 이런날 것이다 아아 저는 님 것이 아닙니다 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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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낙업 똥알판도라 짠 음 음 그지같이 나오네 그래도 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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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라도 꺼줄 것 같은데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체승푸션 55힐 55힐 똥종 구합니다 이 고개 할까? 설치도 있는데 EST 이이이이 이 어차피 절야카 먹을거야 단단단 따다라라로란 왜 안나와 쓰릉쓰릉 쓰릉쓰릉 야 베이비 현실 지배 현실 지배 말 야 베이비 현실 지배 아 안돼 달놀림 포션을 파워포션을 먹는게 낫겠지 아 18독이면은 그렇게 독이 넉넉한 것도 아니네 근전 나오고 앞도 불쾌하고 이렇게 가야되지 않을까 그래도 발놀림이라도 뜬게 어디야 당장은 앞도로 버틸 수 있고 장하라 압도 이거는 똥중 이지 멤버십 카드 돈없어 그런 물건은 안쌉니다 망단 두갠데 망단 지울까 파멸 지울까 파멸이요 너는 파멸하리라 솔직히 똥중 나부랭이로 감당이 안된다 괸전이라도 있어야지 아 진짜 집중 저거 뭔 생각으로 만든 카드인지 카드를 많이 쓰려고 코스가 필요한건데 카드를 버리면 어쩌라는거지 단서 하나 더 주십쇼 카드사 조금만 더 하네 푸쉬하는 상태가 좋아서 먹기가 힘드네 시계들이 이안하네 탈출구 발놀림 탈출구 띵 도박책 촉매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도박책 촉매 칠리 도박책 촉매 도박사람 도박책 촉매 도박책 촉매 도박책촉 도박책 도박해주신 도박책 도박 3,000원 못참지 와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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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피나 빨아먹는 주세 건방수 놈 내 피와 땀 뭐야 뭐야 피땀 눈물 튕겨내기다 춤에 들고 가냐? 오, 된 음 힐, 힐 푸셔먹고 나 지움되지 음 총매 두장이니까 패만 잘 뜨면 이기겄는디 그러나 이 셀런트가 심장 허접각을 보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어? 다행히 그는 어? 그는 隻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 똥주웅 저 쓰레기술 강의한 놈은. 아 썼어. 아잇. 으잉. C폭을 안썼다고? 에반드. 오늘 오시작하는 카드가 있대. 진짜 이상하지 않아? 아. 아... 능지조차 써야겠지 나중에 아닌가 써야지 아 썼어 흐흫 그왼전 없으니까 게임드네 아 저거 페이스 넘어갈 때 쓸걸 아 근데 그왼전이 없잖아 아 아 아 진짜 알겠습니다 거OL 알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쌓일 허접색 큰절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 괸전이 없어서 힘든데 왜 사일런트는 너프를 먹었을까 꼭 너프를 먹여야만 속이 풀려내냐 창방심장 다 핸드 중요할 것 같은데 아 포션 다 꼬라 박으면 되겠다 살고 싶으면 포션 꼬라 박아요 가방집이라서 핸드 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얼른 일단 무력화로 인공물을 제거한다 시체 폭발 뽑으려면 8장 뽑아야 되니까 설치랑 탈출구 같이 쐬고 총매를 더블로 써도 시체 폭발이 구니까 81 데미지니까 안죽지 그러면은 맹독이랑 고개도 들고 가야겠네 이렇게 하면은 5장 돌아가니까 똥종까지 써서 시폭에다가 이게 그 상상전투인가 시폭을 더블로 써야되는데 신경도기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되긴 되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심장전 딜 나오나 백요정 드로우가 많아야 얼른 효과가 좋으니까 싸일이 그나마 괜찮긴 하죠 충매 꼬라 박기 보다는 일단 불쾌를 먼저 쓰는게 중요할 것 같고 압도는 별도 만들거 아니야 이번 턴에 쭉 뽑아서 불쾌까지 쓰고 발놀림 쓰고 고개 들고 가야겠네 설치 여리 샤리베빠리 volley 시체복 바ég 開트 시체복 바 premise 주로 보고 달움 특이 불쾌까지 써놔야되고 그러면은 맹독 집중 고개 불쾌 혹여불쾌 그럼 이제 총매 나오는거 다 써주고 10억 총매 독디도 쐬고 10억 총매 1억 총매 1억 총매 1억 총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요전은 이제 공짜에요 프리덤 쓰링 라가 블린한테 죽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착각이겠지 나는 아빠 품에서 부족살았단다 아빠가 나를 더 아끼는거야 심장 두명한테 당했네 콘솔로 지우자